아, 어떡하지? 아, 괜히 주웠어. 그냥 지나갈걸. 다시 버릴까? 그래, 그래. 오진아, 너 그 지갑.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어? 아, 주웠어요. 여기 떨어져 있긴. 이거 설마 슬쩍 하려던 거 아니야? 은현아, 지갑 한번 확인해 봐. 없어진 거 있나? 아까 내가 우리 써클럽이 150만 원을 여기다 넣어뒀는데. 없네. 한 푼도 없어. 야, 존 말할 때 내놔. 아니에요. 전 진짜 안 가져갔어요. 그 돈 우리 애들이 다 같이 모은 거야. 우리 애들이 널 가만둘 거 같아? 그냥 경찰서 끌고 가자. 경찰서에 왜요? 진짜 전화 안 훔쳤다니까요? 현장에서 딱 걸렸잖아. 넌 현행범이야. 네가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네 말 안 믿을걸? 설마... 경찰서 가기 전에 우리끼리 해결할까? 네? 어떻게 해? 이 돈만 다 갚아. 그럼 그냥 깨끗이 잊어줄게. 저번 일까지 다. 정말요?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. 누가 당장 갚으래? 천천히 갚아도 돼. 대신 각서 쓰자. 지장 찍자, 지장. 찍어. 자, 그럼 이따 보자. 촬영을 시작해 봐. 그럼 내가 다음에 뱀다 봐. 자, 이제 뱀다. 아니지. 나는 반 cooten diyor.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 번 더 모아줄게요. 오늘은 이렇게 빨라 좀 있어도 필요한지 알아서 뱀다. 이따는 빨라. iels의پ깊이가 피한자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만들고 또한 일상에서 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